안녕하세요 아인쓰입니다 오늘도 신규품 구매를 위해 아세마비를 왔습니다 간만에 온거라 뭐가 있을지 위탁받아 썼던 디버스터 무지막지하게 크죠 개별 상품도 있네 티파이터, 티드론, 티탱크, 티비틀, 티드립 아 버스턱이요 코인 그리고 요번에 발매된 피규어라이즈 버스트 러브라이브 선샤인과 부띠츄라이즈 그리고 피규어라이즈 스탠더드 초사이어스 코어 베지터 선공 그것들 외에도 뭐 좀 매장이 바뀐 것 같은데 어 서이트는 따로 제품도 나왔네요 특별 할인판매 구판 아 구판 제품들 이런 것도 있고 뭐 제품들 뭐 여러가지들 뭐 전시도 되어있구요 뭔가 못보던 상품이 들었다 어 뭔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네 원피스 시리즈 리뷰를 했었던 미주리와 같은 시리즈 아카데미에서 나온 독도함 심플하네요 저거는 초보자가 한다면 오히려 저게 더 편하겠다 아 스토어워즈 시리즈 안한 제품이 좀 있네 윙스타 파이터도 안했고 저 뒤에 있는 스노우 스피더도 안했고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기회가 되면 이건 진짜 한번 사볼까 숭례문 아카데미제의 숭례문 아카데미제의 숭례문 완성모습이 여군거 같은데 의외로 깔끔하게 괜찮은거 같은데 아카데미제의 숭례문 아카데미제의 숭례문 아카데미제의 숭례문 아카데미제의 숭례문 아카데미제의 숭례문 몬스터콜렉션 쓰라크 이상해씨 파이리 꼬부기 이브이 뮤 파이어 썬더 파이어 썬더 파이어 썬더 파이어 썬더 파이어 썬더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росс어 신제품중에 오늘은 5개 요 둘 잠깐 어디보자 일단 둘하고 딱 요렇게 까지 가고 스타워즈는 다음 기회에 노리도록 하죠 많다 잠깐 이번주도 한가득이네 러브라이드 풍년이네요 그러게요 시리즈 먹으려면 참 스테이지를 연결할 수 있더라구요 버스터 풍 아 스테이지 연결 스테이지랑 9명을 다 먹으면 연결해가지고 뒤에 큰 백스테이지를 연결해가지고 결론은 다 살아 이거네요 하하하하하 4천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득이네 한가득이야 참 많네요 피규어라이저 스탠다드 둘 버스트 둘 푸찌라이트들였던가 보였나 아무튼 거기까지 다 밖에 이것도 조립을 해서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